지금 이 영상은 최찌PT로 유명한 오픈 AI에서 개발한 영상 모델 소라라는 모델이 실제 영상을 AI로 제작하는 제작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이 너무나도 지금 현실적이고 심지어 제가 이제 CG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을 너무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제가 너무 놀라서 지난번 소라 영상도 그렇고 이번 영상도 제가 촬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켜고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헐리우드에서 모션 그래프로 활동하며 최근에 M2상까지 수상하게 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구련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정말 지난번처럼 어처구니 없는 소라의 또 새로운 영상을 보고 아 이 영상 디자이너로서 또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이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그래서 여러가지 영상을 담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영상들이 이게 왜 대단한지에 대해서 실제 제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영상 전문가로서 이 영상이 대단한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픈 AI의 공식 사이트를 가게 되면은 소라 퍼스트 임프레션스라는 새로운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현재 레드팀이라고 불리는 소라의 베타 테스터 유저분들께서 직접 소라 AI 영상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아트웍을 만든 작품들을 여기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를 쭉 보게 되시면은 실제 여기에 작가나 괴타 테스터 회사들의 이름이 있고 실제 이 소라 AI를 쓴 후기를 간단하게 한 줄평처럼 여기 써 있고요. 저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특히 이 풍선을 가지고 메타포를 이용한 단편 영화 같은 이 트레일러는 실제 영화 트레일러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사실적인 표현이 인상 깊고 여기에 무한대로 질주하는 카메라의 영상도 있고 여러가지 진짜 여러분들 꼭 이 사이트에 와서 하나씩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소라 AI의 이 미친 퍼포먼스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절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볼 작품이 바로 Beyond Reality라고 해서 저는 이 여러가지 작품 중에 이 작품을 대표해서 왜 이 소라 AI가 대단한지 CG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적으로 실제 이걸 CG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이걸 AI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장면에 바로 이 Beyond Our Reality라고 현실을 넘어선 공간을 보여준다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오픈 AI 소라로 만든 영상입니다. 이렇게 썸네일만 봐도 아 이게 여러분들 진짜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다가 이게 AI가 만든 거라니 하고 놀랄 정도로 지금 황당한데 이 영상에서는 8가지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다큐멘터리 소개하는 영상처럼 이렇게 편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실 게 이제 에피소드 1이라고 해서 길리필라민고라고 길리필라민고 이렇게 기린과 플라민고가 합쳐진 이렇게 정말 기괴한 플라민고 같은 몸을 갖고 있었지만 그 다음 목에서부터 얼굴까지는 기린 형상을 하고 있는 이 크리처가 지금 AI가 만든 실제 영상입니다. 지금 바람에 휘날리는 이 플라민고 이 몸통 부분에 있는 털부터 해가지고 지금 진짜 다큐멘터리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퀄리티가 엄청 자연스럽고 실제 다큐멘터리에서 찍는 그런 필름 연출처럼 이 색감도 정말 다큐멘터리 느낌이 나죠. 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는 날라다니는 피그스래요. 그러니까 날라다니는 돼지들이라는 에피소드라고 하면서 실제 돼지가 새가 날듯이 이렇게 날개짓을 하고 있죠.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게 수컷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육이 날개에 따라서 가슴 근육도 이렇게 움직이는 표현까지 너무 자연스럽고 심지어 돼지가 저희를 한번 쳐다보죠. 마치 놀라라는 듯이 뒤에 있는 돼지들도 이렇게 엉겹걸에 날아가는 모습이 정말 진짜 실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는 고래, 옥토퍼스가 합쳐진 크리에이처인데 지금 몸통은 고래인데 고래의 다리 부분이 지금 옥토퍼스인 거죠. 그래서 다리에 옥토퍼스까지 해서 이 카메라가 그 하늘 쪽을 비출 때 익스포저 이렇게 노출이 확 카메라가 밝게 빛나는 현상까지 지금 이게 AI가 만든 영상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실제 이게 심에서 나타난 영상처럼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심지어 얘네가 가끔 이렇게 물을 뿜습니다. 물을 뿜는 거 기포까지 연출하는 게 원래 파티클 같은 거는 AI가 만들면 파티클이 다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연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파티클을 시뮬레이션을 해도 중간에 블렌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 AI, SORA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이 파티클이 고래 등에서 나오는 기포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을 실제 CG에서 만들기도 어려운 걸 지금 해내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수영 치다가 이렇게 카메라가 도는 것 이 연출까지도 실제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카메라 연출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게 놀라운 거죠.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하다하다 뱀장어 고양이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는지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실제 사람이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 연출하죠. 지금 물 속에서 고양이가 헤엄치는 거에 따라서 고양이의 그 얼굴과 몸까지는 고양이인데 이 뒤서부터는 뱀장어 형상을 하고 있죠. 와 이거 지금 고양이가 발길질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고 실제 CG에서도 이 털 표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털도 완벽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 완벽하게 고양이 얼굴을 하고 있고 와 이거 미친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에피소드 5는 이 토끼와 아르마딜로라고 하는 표유류 중에 이렇게 껍질이 등에 되게 단단한 표유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블렌딩된 그런 창조물을 보여주고 있죠. 아 여기서 놀라운 거는 전 여기서 이 아르마딜로의 꼬리 부분에서 약간 초록색 꼬리의 색이 이 토끼와 블렌딩되는 그 중간에 토끼 털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면서 토끼의 그 몸통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실제 토끼 털에다가 마치 이렇게 초록색 스프레이를 뿌려놓은 것처럼 실제로 CG에서는 이런 작업을 하려면 실제 토끼를 촬영하고 그 위에 CG를 덮고 토끼의 움직임에 따라서 트래킹이라고 해서 이 모션을 정확하게 이 CG로 만든 게 따라가는 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까지 지금 AI가 알아서 계산해서 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원래 CG 파이프라인에서도 힘든 작업을 AI가 순식간에 해내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에피소드 6에서는 날라다니는 말입니다. 아 근데 8인데 얼굴을 보시면은 지금 얼굴이 그 귀부터 얼굴까지 형태를 마치 말처럼 하고 있고 이 다리 걷는 게 말이 뛰는 것처럼 돼 있고 나머지 모든 재질이나 털 표현이나 이런 모습은 파리를 확대한 모습처럼 보이죠. 근데 움직임이나 이렇게 얼굴 부분은 말로 형상화된 배경은 실제 그 파리가 있을 법한 공간이 나오고 있죠. 와 이건 진짜 CG를 만들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파충류와 캥거루가 합쳐진 크리처입니다. 지금 이 캥거루를 보시면 볼 부분에 파충류처럼 이렇게 표면이 나타나 있고 이 표면에서 뒤쪽 털로 이어지는 이 구간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파충류에 나눠진 그 구간이 마치 털에 뭉친 부분이랑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는 게 이게 실제 CG에서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이 사이를 연결해서 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아 거기서도 정말 놀랄 정도로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충격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에피소드 A는 왓 더 폭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폭스가 까마귀랑 합쳐진 기괴한 아주 폭스인데 아 그러니까 이 여우는 실제 다리는 지금 까마귀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굴과 꼬리 부분은 여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까마귀의 다리 움직임과 발 쪽에서부터 여우로 이어지는 이 블렌딩 작업이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다른 크리쳐를 합칠 수 있는 능력이 이 블렌딩 과정에서 이 다른 AI 압도적으로 정말 좋은 실제로 이 미드전인 같이 아트웍을 해도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심지어 이 영상에서 이 부분을 잘 표현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어나더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정말 놀라운 영상입니다. 제가 이 소라의 영상을 보면서 항상 놀라운 게 일단 다른 AI 영상을 만드는 툴과 다른 게 영상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영상의 형태가 일그러지는 게 대부분의 다른 AI 영상들의 문제점인데 일단 소라에서 놀라운 점은 이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의 길이가 길어져도 이 계속해서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영상이 계속 지속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가 실제 촬영에서 CG를 요할 때는 촬영에서 불가능한 장면들을 CG로 합성을 해서 사람들한테 놀라움을 연출하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는데 지금 이 소라 AI가 제가 가장 놀랍게 보는 점은 이런 점을 사람보다 더 잘 표현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작업을 CG로 의뢰하면 굉장히 단가가 높거든요. 실제로 합성부터 해가지고 털 시뮬레이션 아니면 트래킹부터 해가지고 마스킹 작업까지 정말 많은 작업이 필요로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촬영까지 합쳐져야 되는 엄청난 규모의 작업인데 이걸 그냥 프롬트 입력으로만 이렇게 해내고 있다는 게 지금 소라의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는 영상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 밖에도 이 소라에서 공개된 영상 중에 저는 이게 가장 놀라웠고 그 밖에 놀라운 영상들은 제가 함께 영상을 첨부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제가 특히 이 작업을 찍은 이유는 바로 영상 작업을 하는 우리의 이유마저 스토라 AI가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광경을 여러분들한테 현주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AI 영상의 기술에 발전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실제 제 주변에 외국 친구들이 에미상까지 수상하고 정말 대단한 진짜 천재들은 이 영상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에 대해서 직접 제가 인터뷰를 해서 그들의 솔직한 심정을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제 도구처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당장 우리가 이런 AI 발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 채널에서 그런 방향성을 갖고 계속 영상을 올리지만 또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해요. 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해서 우리가 영상에 잘 버무려서 우리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영상들을 만들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이점을 바라보고 실제로 소라에서도 그런 점을 바라고 이런 영상을 개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는 불편함이 있어요. 너무나도 이걸 너무 잘해내고 있기 때문에 현타가 오는 현자타임이 올 정도로 영상 디자이너로서 실제로 이 업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항상 하고 저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고 우리가 결국 발전해서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항상 이렇게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소라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좋을까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이 아니면 우리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소통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덜 파구를 찾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소라 기술은 특정 지정된 아티스트들 그래서 레드팀이라고 해서 그분들에게만 사용 권한이 있고 실제 그분들이 만든 결과물들은 대부분이 x.com 이렇게 트위터에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 소라 영상을 제가 찍을 때는 갑자기 제가 계획이 없게 카메라를 키우고 너무 놀란 마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현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켜서 컨텐츠가 다소 이렇게 약간 불안정한 점이 있지만 빨리빨리 여러분들과 이런 최신 정보를 교류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이 기술을 우리가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지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지 우리한테 유익할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디스코드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이렇게 하단 쪽에 보면 이렇게 오픈 AI가 만들었다는 로고 일련의 로고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AI가 만든 거구나 알아볼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지우는 거는 솔직히 이렇게 없던 것도 만드는 AI한테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장의 솔루션이 아니죠. 이게 페이크 영상이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 오픈 AI에서는 이 소라가 대중화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언제 출시될 건지 기정된 사실이 없고 인터뷰에서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언제 공개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실제 이 소라가 대중화가 됐을 때 오는 사회적인 문제의 규범을 잘 정리된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AI 영상이 발전할수록 AI 영상들로 인터넷에 막 판을 칠 텐데 우리가 이거를 사람인지 AI인지 구분할 수 있는 솔루션을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빠른 AI 발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싶고 또 최신 고급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제가 해외에서 아니면 국내에 있는 가장 최신 자료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편집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김구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